오빠야 내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서 혼자 끙끙 앓다가 죽어버릴 것만 같아서 얘기를 한다 눈 앞에 아른아른거리는 살 생긴 얼굴 자극인 M&M 또는 그의 최적한 목소리 오빠 숨었당 오디? 오디? 우리 오빠 오디 갔어요? 찾았다 나는 너를 좋아하고 너를 좋아하고 너도 나를 좋아하고 너도 나를 좋아하고 우리 오빠 오디 갔어요